보신 것처럼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위조로 볼 수밖에 없는 문서들입니다. 이제 관심은 위조 문서들을 누가, 어떤 경로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혹의 눈길은 이번에도 국정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공소유지를 해온 검찰도 재판 초기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유조라고 회신한 문서는 모두 3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중국선양주재한국총용사관에서 직접 받은 것입니다. 공식 외교 경로에서 유조됐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문제는 선양한국용사관이 활용시 공항국에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조로 판명된 다른 두 건의 문서는 검찰이 국정원을 통해 제출받았습니다. 핵심 증거인 출입경기록은 당초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이후 국정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가져온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들 문서 모두 선양한국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로 통보받은 3건의 문서가 모두 선양주재한국영사관을 거친 것입니다. 때문에 선양영사관의 어떤 인물이 이 문서들을 입수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중국 현지 취재 과정에서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직접 받았다는 선양주재한국영사관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검찰 설명대로 외교부를 통해 공식 요청이 왔고 문제의 문서를 팩스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화령시 공항국은 팩스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말대로라면 선양한국영사관은 누가 보냈는지 출처도 알 수 없는 문서를 본국에 보낸 것입니다. 같은 문서 팩스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두 번 받았다는 점도 수상합니다. 검찰은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처음엔 선양지역 번호가 찍힌 팩스를 통해 받았다가 다시 화령시 공항국에 공식 번호가 찍힌 팩스로 받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발신 팩스 번호 역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똑같은 번호입니다. 똑같은 번호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화령시 공항국에서 보냈다는 그 번호로 누구든지 아무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을 통해 확보했다는 다른 두 개의 문서들도 선양한국영사관이 화령시 공항국 등에서 문서를 확보했다는 과정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정원이 밝힌 선양총용사관의 협조가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의 협조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야당은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양에는 대북 어떤 기지 같은 곳입니다. 그러한 정보원 및 공작원들도 많이 주제를 하고 있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다가 어제는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지금 위조라고 공식이 밝힌 이 문건이 그럼 위조됐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해요. 검찰도 문제의 문서들을 국정원과 외교부에서 받았다고 할 뿐 구체적인 경위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상 규명보다 공소유지와 국정원 보호에만 급급할 뿐입니다. 국정원의 해외 정보 활동과 관련이 있고 외교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수사와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러나 증거위조 논란의 책임에서 검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초 검찰이 요청했으나 중국 길림성 공안국이 전례가 없다며 발급을 거절한 기록을 국정원이 어디선가 고여하는데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증거라며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변호인 측이 진본이라 확인받은 출입경 기록으로 유우성 씨를 조사했다는 것을 항소심 과정에서 인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중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위조라고 판단한 문서를 검찰이 전직 중국 출입경 직원을 불러 문제가 없다고 증언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원래 출입경 관리 시스템을 잘 아는 직원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최근 한국에 정착한 제중국 동포로 이 증인도 뒤늦게 국정원의 협조로 확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로 최종 판명난다면 국정원과 검찰은 사상 유리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안법상 증거 위조는 간첩 혐의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위조된 것이란 사실을 중국 관리들로부터 직접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를 보고도 위조 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일부 검사는 기자회견 중에 뉴스타파의 현지 취재가 불법이었다는 위협성 발언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신뢰와 직결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했지만 대검 차원 감찰은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채동욱 전 총장이나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사례와 대조됩니다. 유조된 증거로 간첩으로 몰린 유 씨는 증거 유조 관련자들을 수사해달라고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연일 관련 상임위가 열리고 특검까지 요구하는 등 이번 사태는 이제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이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정유신입니다.